미국의 나스닥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타 오늘도 두군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두 분한테 퀴즈 하나로 시작을 할게요. 학교 다닐 때 역사과목 잘하셨습니까? 제가 역사 때문에 그래도 대학을 지나겠습니다. 네. 역사 때문에 라고 할 정도로 잘하셨어요? 그럼요. 늘 수? 그럼요. 저는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있더라고요. 왜요? 나이 먹으니까 역사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도 못한 게 있어서. 그때 내가 왜 안 했을까 하면서 찾아서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는 소설이나 아니면 책으로 보잖아요. 예전에는 보면 맨날 연도 외워야 됐고 딱 사람 이름 외워야 됐고 이래가지고 이게 좀 재미가 없었는데 나이 먹건 좀 재미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런데 요즘 말이죠. 대선 국면에서 점령군 안중근 윤봉길 이육사 그야말로 역사적인 인물들 역사적인 사실들이 전부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미국은 점령군이었다. 이런 논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들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 이런 발언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으로 SNS에다가 공개 비판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역사 성적이 좋았던 김근식 교수님 부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오늘 오면서 그게 제일 뜨거운 이슈여서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83학번이니까 제가 또 학생운동 주사파 출신 아닙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고 김원웅 회장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제가 40년 전 80년대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예요. 미군이 점령군이고 소련군이 해방군이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당성 있는 국가였고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나라다. 이런 공부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 걸 강조했던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해방전원사의 인식도 있고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도 있고 북한 원전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30년 40년 지나서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저는 개인적 경험이 뭐냐 하면 남북관계 좋을 때 DJ 시대 때 제가 평양을 자주 갔었는데 평양에 갔을 때 제가 평양 지하철역을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평양 지하철역을 내려갈 때 거기서 마주쳤던 한 젊은 여성의 등에 얹힌 애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저 애가 무슨 잘못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북에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큰 축복인 겁니다. 왜 이제 와서 1945년, 48년 그 기간에 포고문에 점령이란 말이 들어있느냐 해방이란 말이 들어있느냐 가지고 친일판이 또 반민이 이런 것들을 선동질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런 정말 그 가벼운 역사인식. 김원호 회장은 알 것도 없고 왜 그런 식의 인식이 대한민국에 지금 2022년에 대전에 나오겠다는 유력 주자가 점령이라고 써 있으니까 점령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8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 운동권에서 배운 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되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되려라고 생각하느냐 지금도. 저는 그런 역사인식의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손을 빼면서 발을 빼면서 그게 아니고 점령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창피한 발뺙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1999년에 디제 대통령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PK고 유엔평화유지군을 동티머리에 파견합니다. 동티머리에 갔던 우리나라 상목수부대도 점령군입니까? 아닙니다. 동티머로 도와주러 간 우리도 그런 점령군이냐. 당연하죠. 거기에 독립을 도와주고 치안유지를 위해서 평화유지를 하러 간 부대예요. 그 사람들도 아큐파이라고 해서 점령군입니까? 왜 점령군을 강조합니까? 그냥 미군정이에요. 미군정. 일본 놈들이 미국에 항복했기 때문에 항복한 나라에 지배하여 있던 조선이라는 땅에 무장해제와 치안유지와 독립을 우리의 돕기 위해서 해방을 돕기 위해서 온 군대입니다. 왜 점령군이라고 강조를 해요. 저는 말이 안 되는 비천한 나라는 굉장히 비천한 역사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 부대변님. 역사공부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팩트는 정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걸 부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메가더 포고령이 45년 9월 7일 날 나왔는데 거기에 분명히 점령부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조금만 읽어보면 조선인민에게 고함 쭉쭉쭉쭉 나오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이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그리고 점령부대라는 용어를 몇 차례 세 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45년부터 48년까지 그게 사실 미군정이었잖아요. 사실 그 당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 안 됐단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은 다시 물러갔습니다. 다시 들어온 건 언제냐면 6.25전쟁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유엔 결의를 받았죠. 그리고 어찌 보면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둔은 53년 10월 1일 날 우리가 상호방위조약을 맺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에 들어왔던 미군과 지금에 있는 미군의 성격은 기본적인 근거 규정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걸 마치 점령군이니까 철수해야 된다. 지금 말씀처럼 점령군이니까 미군의 식민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가장 안타깡이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독립을 못 했어요. 일본이 폐망하면서 어찌 보면 북쪽은 소련이 진주한 거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스스로 못한 거에 대한 가장 커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 이 논쟁이 아니라 일본의 앞잡이들이 미군정과 결탁해서 그걸 계속 이어갔다. 우리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 여기에 사실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자꾸 80년째... 점령군이란 말을 강조하냐고요. 왜? 강조한 게 아니죠. 미군정하고 연대해서 갑자기 해서 했다는 거 얘기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미군 철수라든지 아니면 미군 식민지라고 연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왜곡하는 거예요. 그걸 왜 NLC가 북한시가하고 연결시키세요. 아큐파이란 말이다. 점령군이라고 하면 동티모로 간 사람은 뭐냐고요. 동티모로는 유엔 결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유엔이 없잖아요. 45년에 유엔 있습니까? 무슨 말이죠. 없었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6.25 때 들어온 군대 같은 거 그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였고 점령군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기사가 점령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착한 게 아니죠. 친일 압자비와 미군 부대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그걸 왜 강조했다고 그걸 윤석열 총장이 마치 색깔으로 연결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이게 지금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두 분의 말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점령군이라는 말을 거기서 안 써도 될 말을 써서 또 갈라치기 하고 선동하느냐라는 게 김근식 교수님 말씀이고 형근택 변호사님의 말씀은 뒤에 친일청산이 제대로 안 된 그 역사적 비극에 대해 강조하고 싶었던 거다. 왜 앞부분을 굳이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일청산은 48년에 대한민국 건국위에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이승만이 못한 겁니다. 왜 점령군이라고 결 부르십니까? 점령군은 일본 천황이 미국에 항복한 다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의 지배하여 있는 조선 반도가 권력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천황의 항복무술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장해제와 치안유지와 조선 독립을 돕기에서 온 3년간의 과도기 군대입니다. 왜 점령군에다가 친일파 청산이 최근 돌려요? 그 48년에 대한민국이 독립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불쾌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거는 역사 해석이 되는 문제죠. 두 분이 저도 그 책도 이거 봤어요. 해방전원상 이거 봤는데 그거하고 연결 시건이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재명 지수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볼게. 제가 지금 뉴스다 두 분하고 하면서 항상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얼마나 이 점령군 발언이 논란이 뜨거운가를 제가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뜨겁게 논쟁하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 점령군 논란이 상당히 좀 계속 가겠구나 이 생각이 일단 들었고 두 분이 주장하시는 지점이 뭔지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 부대변인님 상한가 하한가 뭐 골라오셨습니까? 윤석열 하한가 골랐습니다. 윤석열 하한가 지난번에도 또 골라오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특히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지난주에 아마 가장 큰 사건이 장모 판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었거든요. 판결은 뭐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장모 판결 하한가. 김우식 교수님 상한가 확인하고 가죠. 저는 민주당 경선기획단의 국민 면접관 논란 그와 관련된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려기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한가로 데려왔습니다. 민주당 경선기획단과 예비 후보들 하한가 두 분 다 하한가 골라오셨어요. 우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과 장모 재판부터 좀 볼까요? 현 부대변인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장모가 유재판 결과 동시에 법정 구속이 됐는데 여론조사가 그 직후에 나왔거든요. 표준만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가 두 개 정도 주말 사이에 나왔더군요. 우선 글로벌 리서치에서 한 조사가 있고 PNR에서 한 조사가 있는데 글로벌 리서치 거 보겠습니다. 6월 30일에서 7월 2일 사이에 조사를 했고요.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 44.7, 윤석열 전 총장 36.7,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지사가 앞선 건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전체 조사로 가면, 다자 조사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재명 26.5, 윤석열 25, 이낙연 9.4, 홍준표 3.6, 유승민 2.9 이런 순서대로 가는군요. PNR 조사 하나 볼까요? PNR 조사. 이거는 6월 26일 조사인데 발표가 좀 늦게 난 건가요? 이 조사가 아닌 것 같은데 어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어제 나온 겁니까? 6월 26일 조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럼 차치하고 일단은 이 앞에 글로벌 리서치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누죠.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결국은 지지율의 영향을 받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악재가 많았잖아요. 대변인 사태, 그다음에 엑스파일 얘기, 줄리 얘기, 장모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주의 있게 보는 건 장성철 소장이 한 그때 당시에 내용은 얘기 안 했지만 한 2억이 20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나온 게. 제가 보기에 확실진 않지만 여기에 한 두 가지는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장모 요양병원 급여 문제라든지 줄리 얘기라든지 나올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정도 나와도 지금 지지율이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그전에는 양자대교에서도 앞섰고 다자대교도 앞섰는데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17개, 18개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이걸 버틸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걸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나온 워딩이 그렇죠.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 그건 맞는 얘기죠.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정치인의 워딩으로는 제가 보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봐요. 정치인의 워딩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있을 때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볼 수가 없잖아요. 수사한 담당이고. 그런데 정치인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그룹께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든지 아니면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든지 그렇게 약간 어찌 보면 본인과도 약간 관련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6년 전에 수사받을 때는 어쨌든 면제각수라는 것으로 해서 입건도 안 됐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대구 고검에 가 있었다 그러지만 영향이 없었겠느냐라는 질문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받는 질문은 장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당시에. 왜냐하면 수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장모가 사위가 검사인데 안 물어봤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물어볼 게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든지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정작 궁금할 거 생각하는 건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제일 국민들이 묻는 거죠. 기자들도 질문을 하고 싶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대응으로 나왔던 법 적용의 애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검사 출신으로서는 가장 원칙적인 입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장모 사건이 몇 개 남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처가도 수사가 진행되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충분히 예상됐던 논란거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판결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조국 수사도 법 적용의 애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지만 수사를 했고 유재수 감찰물도 마찬가지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이든 그 누구든 장모든 심지어 처우든 그 누구든 법적에겐 애가 없다는 윤 총장식의 자기의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간결하면서도 일관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현 변호사 말씀한 대로 과연 그때 그러면 사의로서 외압이 없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에 1차 때 빠졌던 이유가 사의 영향력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는요. 입증이 돼야만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계속 펌프질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 총장을 감찰 지시했을 때 감찰 건수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과연 윤 총장이 그의 개입한 게 있는지를 감찰을 해봐라 했을 때 추미애 장관이 네 분을 다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의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근거도 없이 당신 그때 사의인데 사의 이야기를 안 했겠느냐. 사의한테 법률을 안 물어봤겠느냐. 그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입증이 되면 만약에 똑같이 본인도 법 적용에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소속을 사퇴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명확히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평을 하면 고근혜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추미애 장관이 장모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수사에서 배제해라.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수사 배제하고 감찰 건에도 들어가 있어요. 감찰 건에도 들어가 있어요. 영향을 지지율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낙연 대표 잠시 전에 인터뷰를 하고 갔습니다만 이낙연 전 총리 얘기는 붕괴의 시작 신호탄 같이 느꼈다라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계속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법 적용에 애의가 없으니까 누구든 법을 위반하고 잘못됐으면 처음 받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는 원칙을 가지고 입장을 대응해야 하는 생각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빠지는 문제보다도 윤 총장이 빨리 국민의힘이 입당을 해야 됩니다. 입당을 해야 된다.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윤 총장을 도와주고 싶어도 저는 당의 변장이고 우리 당의 전 비전 전략실장이에요. 당 밖에 있는 분을 도와주는 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의 공당의 어떤 인프라를 이용해서 대응할 건 대응해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도 빠지는 건 아마 이번 주 주초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될 텐데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예상됐던 사건이었고요. 7월 2일에 선고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급속도로 빠지지 않는다면 입당의 시기와 관련돼서 조금 전회를 정비하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낙연 대표는 퍼스트 패밀리라는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대통령의 가족은 대통령과 마찬가지고 심지어 부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까지 쓴다. 그렇죠. 부속실에 편성되고요. 현 변호사님도 같이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일반 국회의원이나 시두지사 부인하고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외교 관계도 형성을 하고 예산도 배정되고 저희 부속실에서 어쨌든 보좌관들이 보좌도 받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모는 별게 아니냐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장모와 지금 부인이 그동안 경제적인 관계를 계속 같이 해왔어요. 투자도 하기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문제도 보면 당초에는 부인이 한 게 아니냐고 그랬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보호하면 정모가 관련돼 있을 수 있다 이랬거든요. 두 분이 경제적으로 이 사건들이 많이 열켜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우리나라 연저제 없으니까 상관없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맞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연저제라는 건 어떤 그걸로 불이익을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 해서 아들한테 그거를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건 맞아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맞죠. 그런데 정치 영역에서는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정치 영역에서는 부인의 문제라든지 그럼 이위창 총재 같은 경우에도 아들 군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두 번이나 안 됐잖아요. 그게 연저제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치 언어로서 연저제가 없기 때문에 입당에 문제가 없다. 입당에 문제가 없다는 거하고 연저제는 연결시킬 게 아니에요. 말씀처럼 입당을 촉구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연저제를 언급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이거 하나만 하고서는 우리 김근식 교수님 하한가로 갈게요. 줄리라는 이 단어를 한 번도 저는 쓴 적이 없는데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꺼냈습니다. 수면위로 올렸어요. 이건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랍니다. 김 교수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타격이 될까 혹은 이것도 퍼스트 패밀리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데 문제가 될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에서 대통령 가족 또는 대통령 부인 대통령 아들 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유혹을 뚫고 본선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겪어봐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연자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윤석열 총장 장모가 법정 구속됐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의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그대로 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총장들은 자기가 직접 개입하거나 공모하거나 이익을 받거나 관여했던 게 입증되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불법적 행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장모든 쳐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다만 높은 도덕적 기준은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그건 이위창 총장이 말했듯이 아들에 대한 감정적인 국민적인 어떤 불편한 시기관이 있으면 표를 안 찍을 거고요. 2007년에 mb 같은 경우는 bbk 이야기에서도 정권 개최가 더 훨씬 중요하다. 무조건 정권 개최를 해서 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찍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줄리라는 이야기도 김건희 씨가 직접 이야기해서 수면을 올려가지고 사실은 불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는 저도 그 녹음을 들어보고 그분 스스로의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줄리를 내가 했다면 줄리를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와봐라라고 할 정도면. 나 바빠서 줄리 할 시간 없었다 이러셨죠. 아니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게 지금 거의 몇백일이 남아있는 검증기관에 그 정도까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한가 김근식 전 실장의 하한가로 가보죠. 민주당의 경선기획단하고 예비후보들을 꼽아오셨는데 그런데 왜 하한가 주셨어요? 되게 성황리에 주말에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삐그덕 났던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면접관이라고 해서 흥행을 위해서 민주당이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셨는데 잘 아시는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를 했잖아요. 조국 흑서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섭외를 해서 공지까지 해서 발표를 했는데 2시간 만에 번복이 됐습니다. 번복이 돼서 김경률 회계사는 자기한테 섭외한 이후에 번복했다는 통지도 안 하고 자기가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는데 굉장히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대타로 들어왔던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고사를 했습니다. 김소연 대표도 고사를 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구 한 명 김경률 회계사를 섭외를 했느냐 말았느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논란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쓴소리를 들을 정도로 겸손하게 국민 경선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그 밑바닥에는 조국의 강을 못 건너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셨어요. 조국 흑소의 저자가 왔다고 그래서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나 또 기타 많은 사람들이 발끈해서 이건 경선기획당 사퇴까지 해야 된다. 당 지도부가 책임자라고까지 할 정도면 도대체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것인지. 송영길 대표의 조국 사과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게 국민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 변호사님. 저는 김경률 얘기해서 보면서요. 방송 듣고 있으면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이런 얘기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참여연대를 저는 파는 행동이라고 봐요. 판다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진보유 인사 출신이 진보진영을 비판한다. 그 프레임이거든요. 언론이. 저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참여연대의 전직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있고 실제로 자기를 고발하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한테 얘기를 했던 거 보면 사실은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약간 권력형 비리다. 그다음에 조국 장관의 가족펀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저는 동기를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김경률 회계사 아니어도 충분히 경선을 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사실은 경선 문제 우리 첫 경선 토론회가 한 전국 4, 5% 정도 나왔거든요. 전국 시청률이. 낮지는 않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당대표 선거에 비하면. 그리고 어제 국민연접 2탄에서도 김희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쓴소리 많이 했었거든요. 날카로운 질문도 했고.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흥행이 되냐 안 되냐는 전혀 상관없다. 저를 보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구분이 있는데. 그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분이 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조국 장관 얘기에 대한 입장 같은 거 물어볼 거예요. 그 입장일 텐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 이 경선 과정에 민주당에서 그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 스스로도 나는 그냥 나를 밟고 가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선판 경선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계속 조국 장관의 입장을 묻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게 핵심 이슈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본선 나갔을 때 생각해서 미리 좀 답변을 들어볼 필요도 있었던 거라네요. 민주당 스스로도 경선기획단에서 국민 면접관을 뽑을 때 왜 그 사람을 섭의를 했냐면 국민 면접관이 자기 멋대로 막 사람을 몰아쳐서 조국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대선 후보 나온 경선 후보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걸 수백 가지 받아서 그중에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국민 면접관이 대신 그걸 이해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면접관이 김경률 불렀다고 해서 상호폰도 어떻게 되느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기초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후보들한테 묻고 싶은 걸 대신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물론 굳이 김경률의 기사를 왜 굳이 김경률이냐 그럴 거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왜 김경률을 반대하냐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국에 대해서 무슨 신뢰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정보를 이야기했다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친문 강성 조국 사수대 성향의 권리 당원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명백한 겁니다.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계속 우리 김윤식 교수님은 어떻게 하든 이걸 갈라치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우리 당이 그럴 일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선은 사실은 당내 주자들까지 치연하게 논쟁하면 돼요. 누구를 면접관으로 앉히거나 질문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부적인 논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는데 국민 면접관 제도를 실행할 이유가 없죠. 아니죠. 김경률이 무슨 국민을 대표합니까? 국민들이 대화를 반사니까 국민들이 질문을 안 하고 계신 건데 국민 면접관들은 그냥 추천을 해서 뽑는 거고 그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질문을 받는다고요. 자기들이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경률 회계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확인해보세요. 국민들의 질문을 받는 거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어쨌든 누구를 대표하거나 어느 진영을 대표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질문을 받는 거예요. 굳이 민주당 면접관 필요 없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진전시키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TV토론 국민 면접도 그랬고 TV토론도 뜨거웠는데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반 이재명 연대가 결성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재명 지사는 이미 1위로 우뚝 서 있고 다른 주자들 간의 합종연행 단일화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내부에 계신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마 정세균 이광지 후보 발표 결과는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정세균 총리입니까? 이거 지금 발표하기 전에 얘기하면 안 되니까 듣긴 했습니다만. 큰 이변은 없나 보죠. 유도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후보가 만난 거 보면 염두에 두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선거 때마다 지난번 우리 전당대회 국민의힘 보면 알잖아요. 그때도 보면 2, 2, 3위 단일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똑같이 저도 얘기했어요. 그게 단일화가 되겠느냐. 그냥 밑에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이 그냥 정치공학적인 거 아니냐. 감동이 없다. 명분이 없다. 그 말씀은 거물급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단일화 쉽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단일화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뭔가를 같이 해오거나 이 세 분이 지난번 경선 연기 때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치공학적이에요. 경선 연기 찬성파 반대파로 나뉠 때 연기 찬성파였던 분들이거든요. 그거 하나로 그럼 만약에 단일화 명분이 되느냐. 그건 제가 보기에 좀 약해요. 저는 단일화를 끝까지 추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아까도 나왔지만 이낙연 대표가 나왔지만 적자, 적통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친문 핵심 코어 그룹에서는 적통이라고 인도스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단일화를 추구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변수는 추미애 변수입니다. 의외로 추미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일단의 세력을 형성할 것이고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단일화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탈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변수가 단일화의 중요한 복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TV토론 때 유일하게 추미애 후보만 이재명 지사 공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재명 지사 이번 TV토론에서 저도 쭉 지켜봤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랑 지켜봤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또 하나 경계심을 가졌던 게 박용진 의원이고 정세균 대표 이낙연 대표 다 공격을 했잖아요. 거기에 받아치는 이재명스러움이 있어요. 니들이 뭘 아는데.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워딩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한테 그랬을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당신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역차별로 이야기하니까 그건 오해해요. 왜 오해를 갖고 이야기하세요. 그만하세요.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그 자세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대선은 계속되고. 한마디 30초.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자신감의 편이라 보고 그런데 저도 적자적통론쟁은 안 좋다고 봐요. 안 좋아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정책론제로 하는 게 맞다고. 그거는 차근차근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근브라더스였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